아 뭐 안녕 히히튜브투브 신비아파트 3종 세트 도깨비파티 굽이오 스 스 스 스페셜 댁 그리고 두억신이 스페셜 댁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도깨비파티 일반 버전까지 이렇게 세종류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슈퍼레아 카드 똥손인지 금손인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레아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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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튜브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일단 도깨비 파티 구우미오 스페셜 데크에는 8개의 구우미오 카드가 확정으로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은색으로 숨겨져 있는 시크릿 AR 카드라고 은박지에 쌓여있는 이 한 장이 있거든요. 일단 가리 강림 현우 잠깐만 얘 이름 뭐더라? 이름 뭐더라? 너 이름 뭐였지? 아 가은이 가은이 이렇게 있고요. 먼저 카드부터 궁금한데 이거부터 볼까요? 시크릿 AR 카드 뭐 있는지 볼게요. 잠유개 포식자 금 돼지? chief 후 여기 카드에는 구미오 스페셜 데크엔 오우 9개의 유호 하늘 도깨비 수비 계속 반짝이만 나오네, 개비마을 2레온 구인남 아저씨 어? 진명의 지팡이 난 세웠던 이름이 뭐야? 이거 전화 거는 거죠? 이거? 구미호 어? 또 구미호 카드 무엇이니? 당목기 당목기 취생 레오 유진 그럼 이야기 두께! 돌아오니까! 경은이 구인의 조..조..조남개? 아! 이게 누구지? 구미호인가 이거? 구하리 어? 구미호 목걸이 구미호 또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갠데? 청목, 형형의 불 여우구슬 나은이의 인형 구순세 구미호 구미호 그리고 진의 귀신 크리! 어? 구미호 카드 8장 다 나왔어요 어? 역시 제 손이 똥손이 아니라 금손이었어 하나, 두억신이 두억신이 도깨비 파티 스페셜 데크에는 두억신이 7장 카드가 확정으로 들어있고 한번 까볼게요 어? 어?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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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카드 세트 여기 시크릿 AR 카드 또 은색 반짝이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좀 신기한 것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으아악! 어이아악! 어떻게 또? 똑같은 금돼지 똑같은 두 개 나오네요 우오오오오오우 삼겹살 단다를 치고 두 개는 부 사랑합니다! 두억신이의 방망이 추미! 취생! 대장 도깨비 꾸비! 누웍신이 팔찌 누웍신이 누웍신이 당목기 당목기 취생 취생 레오 연지 연지연맛 누웍신이 카드 다섯 장이 끝이네요 다 나오지 않네요 그리고 마지막 도깨비 파티는 이 뒷면 뒷면을 휴대폰으로 찍어보면은 대박 대박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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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움직여 뒷면을 휴대폰으로 문을 세 번 두드려야 된대요 하나 둘 셋 똑똑똑 헐 나와 신비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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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p 신비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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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춤추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위에 오 밀어볼 밀어볼 도깨비들이 엄청 가득해요 도깨비 파티 카드 보면은 비닐에 사이즈인데 제가 다 뜯어놨거든요 여기에는 10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게 몇 장이야? 이게 400장이거든요? 4개 뜯어가지고 이거를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좀 스페셜 스페셜한 것만 보여줄게요 봄비 부엌신 오 이게 하이퍼레어 카드죠 장군 장미ä 이곳저 iri 무엇보다 내 장건obe 장목배비 감 비 두은 비 공비 내 장을 모으면은 탱 가을 abb bu 끽 끽 끽 끽 끔 끽 빽 어 하이퍼레어 카드 강림이 Kenned 내가 도와줄게 으으아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강이비 시골이 오우 고미오호, 고미오호 허? 어디 가가는 거야? stress Equüng 섭했음 오토 어떡하지 무서워 apostle 싸워 아.. 아.. 죽는 건가, 고미오호? 어.. 스키 가득힐 류원이가 나타났어. 아니, 희원아 괜찮아? 말이 아프지? 이제 괜찮을 거야. 다시 만나! 뭐야? 그냥 혼자 가네요? 이 카드 중에 제일 웃게 희원이 전화받지 말라는 거. 희원이니? 혹시 그 소문 들었어? 아니. 요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진짜? 전화를 받으면 영혼을 빼앗긴다. 헐. 무섭지 않니?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친구야.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절대로 받으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절대로. 절대로. 내일 보자. 내일? 나 내일 학교 안 가는데? 어? 전화 받아볼까? 받지 말렸는데? 받을까요? 말까? 받을까? 무서워. 4444. 됐나? 어? 또 4444. 받을까? 받아볼까? 받아볼까? 받지 마라. 어? 희원이네? 시간 너무 늦었는데? 안 받아야겠다. 전화 왜 안 받아! 공룡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독 꾹꾹!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히튜브 친구들 안녕!